자 일단 워크아웃 스페인 센터백 과연 빠세호 안녕하세요 빠꿈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요거 스페건보다는 트래핑의 신 요거를 무조건 살아가더라고요 아 근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만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 맛을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상급자 팩 요거 99,000원짜리 요거 한번 어떤 느낌인지 맛을 좀 봐볼게요 가볍게 99,000원으로 이게 효율이 좋대 이렇게 받고요 5,000개가 생겼네 이 상태에서 트래핑의 신 교환하게 하면 되나 5,000개가 교환되는 거네 그럼 5,500원짜리 생긴 거야 그 다음에 100장을 사용하면 트래핑을 할 수가 있대 그쵸? 포인트가 늘어날수록 이 보상이 열리나보네 20% 20% 20% 끝이야? 뭐이야 이게? 아 참가 보상은 이거고 이게 1피 보상이 이거구나 150 FBO 사이드로 거기다가 그냥 주는게 또 아니네 오케이 한번 알았어요 다시 한번 발 트래핑 실패하는 순간 끝이구나 그냥 바로 완전히 개운이네 자 오gs 오 오 여기까지 왔어 일단 한번 더 야 스킬 부스터 초급 proposing다 한 번 더 아 ask 아 스킬 부스터는 좀 아까운데 해봐 해봐 몰라 가 아 뭐 이래 근데 하는거만큼 FB를 또 엄청 써야되는데 아 중간에 내가 스탑하면 되는구나 뭐라는 데에서 스탑을 하면 되는거구나 아 오케이 대충 이해했어 이제 가자 내가 스탑하고 싶으면서 그냥 스탑하면 되는거구나 이렇게 아 이제 이해했다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면서 이해를 했다 가자 야 실패할 수가 있어? 처음부터 처음부터 갔으면 그래 오 슈퍼팔 오 여기서 스탑하면 스킬부스트 인거지 6P까지 한번 도전 그지간다 오케이 일단 알았어 여기서 슈퍼가슴 트래핑 오케이 야 6P까지 서인배 서인배 바꿉니다 6P까지 왔다 와 와 이거 21P까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아 또 횟수부상도 있네 거기다가 아 이래서 사람들 이거라 했구나 오케이 일단은 한거 받아보자 한번 쭉 받아봅시다 뭐야 뭐야 지금 받는거 아니었어? 아 아 아 어 여기 있구나 다 받아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자 뭐가 남았나 자 일단 워크아웃 스페인 센터백 센터백 과연 라포르트 116 오 6억 116 117 119 36000 이것봐라 지금 킹민재 지금 사진 각인데 20억 올라도 많이 오르지 않네 20억 더 오르나 가야지 20억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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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민재 김민재 20억 올랐스 750억까지 일단 지금 트래핑의 시일을 이래서 하는구나 일단은 지금 제가 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만간 조금씩 조금씩 더 해서 이것도 한번 다 써서 더 좋은 보상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조언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땡큐